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요 근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유독 많이 엄습하고 있다 사건 속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다 존재하고 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그동안 세금 사건을 하다 보면 십수년을 벌써 하다 보니까 15년이 넘었죠 참 죽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이게 세금이구나 라는 걸 느껴봅니다 집암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집안이 없다 무덤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부처님께서 어느 집에 탁발하러 들어가셨는데 어느 여인이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그 여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죽음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결국 그게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 갈대를 모르고 그럴 뿐이지 단지 그 차이다 이거죠 그거를 빨리 빨리 알고 죽음이 아 내 항시 내 옆에 있구나 내 친구구나 내 그림자 같이 이렇게 같이 동반하고 있구나라고 안다면 그러니까 선인들이 항시 그거를 알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 방향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남 속이고 흉측한 짓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건을 보면 남자한테 이렇게 접근한 여자들 이렇게 보면 사기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남자의 돈을 다 빼고 또 실리를 챙기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남자의 통장 계좌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입출금을 통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 통장을 빌린 거죠 명의가 빌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몇 년 동안의 결혼이 계속 유지됐던 것은 그 남자가 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그 여자의 흔적 때문에 이게 자칫 조세범으로서 교도소 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돈을 벌어도 어머니가 힘들어해요 울적하고 공허합니다 왜? 며느리가 같이 살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항상 부부는 어머니의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번다고 벌었는데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교도소 갈 그럴 처지에 생기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병이 걸린다 그런데 꼭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변을 꼭 정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꼭 옷가지 같은 거 내 주변에 짐 정리 같은 거 내가 가고 나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손길을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 항상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옷 같은 거를 다 일단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옷을 정리할 때 그렇게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것도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명행사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구천에 떠도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비명행사래요 왜? 내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본인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인정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분들이 다 객사를 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안 데리고 들어와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다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나가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영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그렇게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준비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돈하고 또 관련되잖아요 또 세금하고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짖근짖근 아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머리 아픈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면 이혼을 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러면서 삶이 순탄치는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서 결국은 또 이런 게 세금하고 관련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다 이거 왜?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자꾸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름 석자를 꼭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의를 안 빌려주려고 해도요 그 옆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엄용하게 달라드는 그 사람들을 못 이긴다 이거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쉬운 느낌이 딱 그는 순간에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가리를 이렇게 잡아먹고자 아가리를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그 속으로 이렇게 내 머리를 집어넣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 도처가 사람을 속이려 하고 음해하려 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요 이게 정글 같아요 정글 이 정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게 참 신통할 정도다 이거죠 그렇게 남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속여야만이 내가 산다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밥 먹고 살고 내가 생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게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힘들고 그런다 해가지고 돈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행복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들 그리고 내 부모가 돈을 번들 그 자식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 그 마음자리에는 공화함이 있더라 빈자리가 있더라 이거죠 그 빈자리를 이런 돈이나 명예나 지혜나 이런 걸로 충족이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행복이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적적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고 적적함을 친구로 삼으면 오히려 그게 더 복이 있고 뭐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심심해서 심심하지 않으려고 자꾸 열심히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뭐 하나씩 용을 쓸다 벌고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일이 틀어지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행복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만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 이런 명제에 피할 수 없다 우리들 인생은 그걸 느껴봅니다 행복은 수줍은 사람을 싫어한다 유진 오닐이라고 1937년에 48살입니까 그때 당시 그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탄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상당히 운명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시 보면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항시 가까이에서 보는 사건들 이런 비극들이 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해결을 한다면은 멀리서 볼 때 그게 이제 희극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진 오닐의 이제 밤으로 긴 요로라는 유명한 희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대사가 나오는데요 운명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손을 써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멀리 떨어진 일들을 하게 만들지 우리는 운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잃고 마는 거야 운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본인이 운명론자로서 밤으로 긴 요로에다가 이 말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자서전 같은 일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좀 비극적인 말년이 안 좋아서 결국은 이제 운명론을 그거를 이제 후회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찰리 체프니라는 사람은요 유진 오닐의 딸 유나 오닐과 36세의 이제 나이차를 가지고 53세 첼리플린은 53세에 유나 오닐은 18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5년을 살아요 결혼생활 그리고 8명의 자식을 낳고요 그러니까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말이 조금 더 유나 오은이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만, 단 한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체플린 이분의 입장에서는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말년, 인생말년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공허한 빈자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채운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신 분이다 이 찰리 체플린의 이분도 참 어렸을 때가 불우했어요 체플린이 있고, 이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이 아버지는 3세, 체플린이 3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0살 때부터 체플린이 10살 때부터 신경세약으로 정신병원에 다녀요 그래서 체플린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습니다 불우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죠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분이 28세 때 이제 배우로서 성공해 가지고 백만장자가 돼요 백만장자가 그러니까 돈으로서는 크게 번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의 이 불우한 마음의 허전함을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찾아 헤맨 것 같아요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분이 4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가 전처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요 이 점다가 이렇게 배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도 유나원일도 이게 배우로서 이제 막 등장한 신인 배우죠 그런데 17세 때 처음으로 만나 가지고 18세 때 이제 결혼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체플린의 도움을 얻고자 체플린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명성을 더 입지를 굳히고자 뭐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빈자리를 메꾸지를 못했다 그런데 유나원일을 통해 가지고 네 번째 부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아까처럼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53세 때 이 17살 여인을 만나 가지고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습니까 처음에 부터 이렇게 사랑을 느꼈는데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나원일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유나원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나원일은 유나원일의 어린 시절도 좀 불우해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나원일이에요 아니요 유진원일 유진원일인데 이 아버지가 젊어서는 이렇게 결핵에 이렇게 시달리고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전처가 또 있고요 전처가 있고 전처일이 있고 애기가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유진원일이 두 살 때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나원일은 항상 아버지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이성한테는 같은 또래의 이성한테는 남자로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체프린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느낌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사랑을 고백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가정사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진원일 유나원일의 아버지인 유진원일은 노벨문학상까지 탔지만은 여기도 엄청 어릴 때부터 불우한 그거를 당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제임스 온일인데 영국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방랑을 합니다 방랑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항상 기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잠은 호텔에서 자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태어났어요 호텔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본인도 스스로가 나중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죽을 때 결국 이 사람도 또 호텔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태어나서 호텔에서 또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비관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유복한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수녀가 되려고 했대요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이 미남 배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가난했잖아요 배우로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을 임신을 했는데 이게 카톨릭이다 보니까 유산을 안 하고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후유증을 가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몰핀 주사를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인색을 했대요 가난하니까 인색하다 보니까 전기 하나 아끼는 것도 그렇게 아끼고 그랬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싸구려 의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몰핀 주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평생 마약 중독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마약 중독 그러니까 유진 온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러워했고 이 어머니로부터 난 오빠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이제 두 살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처로부터 전처의 자식인 장남도 애기도 이제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방랑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리고 43세인가 그때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다 가정사가 다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다 비극들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습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 착해진대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픈 것과 같이 사람이 죽을 때 본성으로 돌아가 착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것은요 애정과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늙었다는 말이거든요 애정과 다르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가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거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방끈이 짧다 돈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이런 것을 후회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잔뜩 죽으면 끝이지 라는 식으로 지금 당장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결심 들려가지고 욕심 채우기 급급한 사람들은 흔적을 그렇게 많이 남긴다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 유독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 가엾고 가련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